아이씨! 여보! 아이씨! 여보! 제발 그만해! 여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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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그만해! 야! 뭘 잘못했어? 뭘 잘못했네? 뭘 잘못했냐고? 아이씨! 아이씨! 너 그 짜릿소리 맞으면 내가 아주 돌아버릴 것 같아 아주! 어? 사연이 올 시간 됐어요? 왜? 나야! 잘못했으면 나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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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유 베르스트 8,380 계통 8,600 근처의 종합 8,600 루츠 8,600 마칼로 8,600 produ고 저요. 다 올라가. 난 난 바로가 또 박정별이 싫어. 난 바로가 박정별이 싫어. 서연아. 왔어? 서연아. 서연아 엄마 좀 봐. 서연아. 엄마 나가. 어? 병원 가서 자라고. 저러다 깨서 엄마 했음. 또 그럴 거 아니야. 어 알았어 그럴게. 서연아 엄마가 미안해.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건데. 차라리 백서진이 부럽네. 이렇게 변하겠다는 건가? 나. 당신이 화풀이 하라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제부터.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요. 하나도 안 해봐요. 왜 이렇게 시켰어요. 이렇게 시켰어. 안녕. 안 해봅시다. 안 해봅시다. 네 시작촌부터 산바 싸움이 대단합니다. 이거 너무 힘주시면 안 돼요. 단칭입니다. 시작! 네 각감정! 각감정 승리하는! 각감정이 고드로가 맥을 붙였는데 고드로! 고드로! 격전합니다! 고드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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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사님 대단합니다. 네 정말 우승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. 여사님 오늘 또 우승 퍼포먼스로 또 우리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백후보님과 네 한 판 대결 어떠십니까? 패스로 한 판 대결! 패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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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위축되는 모습이긴 한데 제가 어떻게 여자분이랑 팔목이나 잡아드려야 되나요? 팔 힘이 세시다는 얘기는 이 키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하루종일 팔을 써서 그러면 뭐 다 함께 하는 걸로 그래서 박싸움을 하면 어떨까요? 아니 어떻게 박싸움 괜찮으시겠어요? 좋습니다. 그러면 박싸움을 주는 거고요 하나 둘 셋 아 누구야? 아 누구야? 아 누구야? 아 누구야? 아 누구야? 괜찮으세요? 아 괜찮으세요? 괜찮으세요? 안 괜찮으신 것 같은데? 저 3세판이죠? 3세판 콜! 준비하겠습니다! 아니 이제 이번에 안봐드립니다. 아유! 정정감사해. 아유! 시작! 아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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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! 어? 안 Drogo! 병원 내려 내려. 119! 119 ج envolhog! 119! 다음 타임. 서연아 놀랐지? 별일은 아니구. 들어가요. 역시 우리 호 교사님 여의롭습니다. 아, 굉장히... 어? 괜찮으세요, 부모님? 부모님? 어? 조심. 야단님. 조심, 조심. 조심. 당분간 술 마시면 안 된다는 말 들었죠? 이래서 유세는 어떻게 다녀요? 내일 풀 거야. 쉬세요. 네, 좋다. 가을엔 전원. 만원. 많이 가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아니, 못 때리게 양팔에 깁스를 했으면 좋았을 테니까. 괜찮아요. 병원에서 당분간 술 마시면 안 된다 그랬거든. 당분간은 조용하겠네요. 언니, 저 이제 가볼게요. 어. 수고해요. 종혜야, 뜨거워. 뛰어, 뛰어. 그만. 조천히 먹어. 빨리 한 장 타 놔. 그래도 우리 후보님이 이렇게 몸을 던지신 덕분에 헌물은 좀 됐어. 로제 마케팅인가요? 요즘 그런 마케팅 전략이 또 없습니다. 우리 동남아들 민정이 아껴서 말이야 우리 후보님의 이런 모습 인상적으로 남아서 응원하게 되거든. 교육 쪽은 엄마들 학부모들만 잘 구실리면 오케이야. 그럼 다행히. 선배님이 그쪽 분야 전문가시니까 너무 걱정 많이 주죠 선배님. 제가 만회할 자리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. 조촐하게 후원 파티라도 열면 좋지 않겠습니까. 거기서 선배님 멋지게 연설 한번 하시면. 아우렉을 빡. 아우. 하하하하하